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진혜성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에서 두껍게 보이는 고민을 가졌던 진혜성씨가 유쾌하게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사레는 KBS2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탑보에 오른 진혜성씨를 비롯해 재하씨, 오유진양, 신승태씨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진혜성씨는 제가 실제로 보면 날씬하지 않나 그런데 화면에 너무 두껍게 나온다 빼도 빼도 두껍게 나온다 라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MC 서장훈씨는 기본적으로 체형이 두껍다 라고 냉정하게 말하면서 그런데 엄청나게 얇게 나와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진혜성씨는 주변에서 딱 좋다 빼지 말라 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화면에 너무 두껍게 나오니 살을 좀 빼라고 하시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 서장훈씨는 레전드 중 레전드이신 나오나 선배님도 젊었을 때 호리호리한 체격이 아니지 않았나. 트롯 경연이 엄청나게 많다. 누가 누군지 사람들이 헷갈릴 거다. 그러면 역으로 가야한다. 운동을 해서 몸을 더 키우라고 조언해 진혜성씨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장훈씨는 종국이처럼 가라. 본인은 놀이고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와서 그 캐릭터로 광고도 따지 않았냐. 트로트계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많이 먹고 운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이수분씨가 진혜성씨에게 옷을 선물했는데요. 그 선물은 근육질 몸매가 그려져 있는 후드티였습니다. 진혜성씨는 곧바로 옷을 입어봤고 옷을 입은 채 머슬란 포즈를 취해보이며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혜성씨가 안동역에서 원곡자 진성님과 특별한 듀엣 무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오는 5월 12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을 앞둔 KBS2 트롯 매직 유랑단 측은 지난 10일 트로트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진혜성씨와 트로트 전문 심사위원 진성님이 함께 부른 안동역에서 영상을 선공개했습니다. 진성님은 안동역에서의 원곡자로 진혜성씨와 찰떡 선후배 케미를 뽐내며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공개된 선공개 영상에서 진혜성씨와 진성님은 시선을 뗄 수 없는 흥겨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혜성씨와 진성님 두 사람의 조합만으로도 화제를 불러 모으는 가운데 명불허전 남다른 감성을 뽐내며 훈훈한 분위기도 자아냈다는 후문인데요. 이에 12일 방송되는 트롯 매직 유랑단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진혜성씨가 진성님과 특별한 듀엣 무대를 선보일 트롯 매직 유랑단은 바로 내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진혜성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진혜성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